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대책이 총 몇 차례 발표됐죠? 25차례, 6차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20여 차례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조를 걸었던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점에는 본 의원들 대단히 공감하는데요. 부총리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정책에 다 공과가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지난 수년간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셨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정부 주도의 규제가 오히려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정치적인 논리로 시장에 많이 개입하게 되면서 집가 폭등 그리고 거래 절벽, 주거 사다리 붕괴라는 삼중고를 오히려 국민들께 떠넘겼다라고 본 의원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국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가 지난 약 5년 동안 몇 퍼센트 정도 대비 증가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46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한 부동산 시장의 극단적 혼란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이러한 부작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후속책을 내놓는 가운데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는 것도 도입을 해서 국민들께 선보였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굉장한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총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위적인 시장 거래 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 요인을 더 키웠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또 종국에는 결국은 월세로 전의가 많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많은 부작용을 속출했다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반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펼쳐가야 될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도 그렇고 임대차 시장도 그렇고 결국은 수요 공급입니다. 공급이 확대되어 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도 임대 물량이 많아져야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고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다. 한쪽에 공급을 제한하고 인허적인 가격 규제, 직접 거래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 결국은 그 불안 요소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폭발해서 결국은 우리 중산 서민청한테 부담이 된다. 그래서 공급을 수요에 맞게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량을 더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공급 주체도 정부 공공기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 민간의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부처님과 정부의 의견에 본 의원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의 여파에 굉장히 민감한 서울 잠실의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입법을 해왔습니다. 자료를 잠시 보시면요. 첫 번째는 21대 국회에 들어서 첫 번째로 국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던 종부세법 개정안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이른바 착한 종부세법이라고 명명을 해서 1세대 1주택자와 고령의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보정하는 내용들을 골자로 법안을 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21년 8월 31일에 민주당이 발의한 그 대안과의 병합으로 1세대 1주택자의 11억 원 공제의 내용만 일부 포함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서울시 전국을 포함한 저희 서울 송파에서도 모든 전세를 포함한 매매 거래가 절벽에 닿는 그런 극단적인 시장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시적 2주택자 구제법이라는 것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의 도입 취지로 서민의 안정적 주거생활 그리고 투기 수요 억제를 먼저 취지로 걸었는데 이미 그 법을 위반하기에 앞서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열악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시행호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극심한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투기와는 상관없이 그저 그 임차인, 이른바 거주가 목적이었던 앱구준, 선량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인데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미 합헌 결정이 나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고 다시 헌법 소원이 지금 발의된 상태로 일단은 이 부담을 조금 완화해주는 개정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등 보시면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부과개시 시점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금을 완화하는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최근에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게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재부에서 7월에 발표한 강남의 똘똘한 한채 방지 종부세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리고 또 종부세 세율도 올렸기 때문에 3중, 4중의 종부세 급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 여야가 공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조금 낮춰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부담 안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국민께 한 약속이 있고 해서 정부에서 당과 협의를 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금년 22년 종부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담을 좀 낮춰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종부세 1세대 1주택의 특별공제 그 범위를 현재 11억에서 14억으로 금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소득 흐름이 원활치 않은 고령자분들에 대해서 납부 유예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이사 등으로 해서 1세대 2주택이 되신 분 그리고 상속 등으로 해서 또 2주택 등이 되신 분 그리고 지방에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을 한 주택 더 소유할 때는 그것은 2주택에서 빼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부분 등에 관해서 이번에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기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서 심의해서 잘 마무리돼서 우리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금년에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종부세 기준을 주택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과 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에 여러 정부의 안은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이른바 기본공제 기준을 14억으로 일시 상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안에 대해서 현재 야당에서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그런 반대 의견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우선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을 겨장해서 세제 개편한 것은 다주택자의 대수도 누진 과세 체계는 유지를 하되 단순히 주택수로 인해서 중과하는 증벌적 과세 체계는 지난 2019년에 비로소 시작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해서 가액 기준에 누진세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시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14억 한시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야가 공익 국민들께 약속드린 2020년 수준으로 금년 종부세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1차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니 1세대 1주택자에 관해서 특별공제를 3억을 더 해드리면 2020년 수준으로 된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국민들께 한 2020년 수준 정부세의 부담 완화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입법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구조적으로는 내년도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종부세와 관련해서 부담이 너무 높고 또 최근에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세제 개편안의 포괄적인 내용이 체계적으로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이달 내에 만약 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피해보는 국민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합니다. 지금 저희들 추산으로는 약 한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세청에서 증세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되어져야 사전에 안내를 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어야 간에 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 개정이 아마 계속되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이 부자들을 위한 개정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일 텐데요. 그래서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종부세법의 도입 취지가 뭐였는지 한 줄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주택에 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여기에 부담을 좀 더 들임으로써 과다하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유인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과세 형평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이른바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여러 주택을 소유한 부자에게 매겨지던 징벌적 세금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건데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라면 일반 서민들이 내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재산세와는 조금 분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동안에 굉장히 집값이 올랐는데 이 원인을 찾자고 하면 정부의 정책 실패거든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일반 국민들이 또 애꿎은 그 선량한 국민들께서 떠안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기재부는 물론 정부 부처에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고 특히 야당에도 이런 취지를 잘 설득해서 함께 그 지혜를, 그 지혜묘를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도하게 동원이 됐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면 급등을 했고 그리고 당초에 종부세 도입 취지하고 그거에 비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도 너무 크게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세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세제는 세제대로 그리고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공급의 공급 확대 등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시켜 나가는 즉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 세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그런 방향으로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제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야당과의 각별한 소통과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